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경제를 심층 분석하는 코너입니다.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두 분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두 분 오늘 처음 뵀는데 스튜디오에 들어오셔서 두 분이 대화를 잘 안 하시네요. 오늘 준비해 오신 내용을 계속 보시느라고. 바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FOMC 회의 결과가 오늘 새벽에 발표했어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좀 예상했던 대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 좀 더 주가 움직임을 보면 굉장히 좀 강했죠. 연준의 발표가 나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주가 움직임이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구 평처럼 이번 연준처럼 재미없는 연준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25BP 금리 인상이 예견돼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인됐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그 변동성이 없었죠. 그렇지만 정작 우리가 기대했었던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하면서 세 차례 정도 모멘텀을 좀 가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느낀 바는 그렇습니다. 연준은 여전히 꿋꿋하게 제 갈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 연준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준이 이번에 25BP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기자회견 장소에서도 그랬습니다. 말을 상당히 아끼면서도 두어 차례 정도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열어놨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연준의 기존 목표치인 5%대 초반 이런 터미널 금리에 정확히 부합하는 그런 결론이 도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시장이 원하는 것 그렇게 원하는 단어 피봇 오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준은 확고한 의사를 전달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이제 환호성을 질렀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연준이 시장 바램대로 움직인 게 아니라 시장은 보고 싶은 것만 봤고 그 빌미를 연준이 줬다라는 거죠. 그거 내용들을 보게 된다라면 저희가 지난번에 다뤘었던 거 연준이 지금 지난주까지 블랙아웃 기간이면서 연준 의원들이 이제 기자들을 못 만나는 기간이었었죠. 그때 항상 했던 행태가 이번에도 여전히 반복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월스틱저널 기자인 닉 티라미스가 발언했었죠. 이번 연준에서 25p 금리 인상을 하고 출구 전략을 모색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만들 것이고 그 가이드라인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알뜻 모를 듯한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얘기가 나온 다음에 캐나다 중앙은행이 25p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금리 인상에 막을 내리는 듯한 선언을 보이면서 뉴욕 증시가 한 차례 올랐었고요. 이번에도 그런 것들이 좀 나오게 됐다라는 거죠. 파월 회장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므로서 인플레이션에서 소프트 랜딩 쪽으로 가는 완화적인 발언을 했고 그다음에 두어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그전에 연준이 예상을 했었던 것이 이제 마지막이다라는 신호를 줬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작년 6월 달만 하더라도 연준의 2023년 금리 목표치는 3.5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월 달에 그게 4.5로 바뀌었었죠. 그러면서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세를 나타냈었고 그때 계속해서 시장에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블러드 총재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6%대까지 금리 인상을 한 건데 12월 달에 점도표에 나오면서 올해 2023년의 목표 금리는 5.1 정도. 그러니까 터미널 금리가 5.1이니까 5.25 정도죠. 그러니까 지금 4.75니까 25p씩 두 번 올리면 끝이에요. 그런 걸 발표했는데 이번에 파월 회장이 두어 차례 정도 올린다. 그러니까 거기에 딱 맞아떨어진 거죠. 더 우리가 상황을 보고 올리겠다는 얘기를 안 했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이 결국 시장에 있어서는 이제 연준도 더 이상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시장의 신호를 받아들이고 있고 이런 것들이 금리를 안 올리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두어 차례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시장 전문가들이 원하는 피봇 아직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정도만 해도 더 이상의 금리 부담은 완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금리 인상을 멈추는 사인이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시장에서 많이 바라보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사인이 나온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조금 더 인상하겠다. 아직까지 여지는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4.75%가 됐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기준금리하고도 차이가 더 벌어졌어요. 당연히 벌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이번 달에도 우리 금통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올리면 이제 달이 다시 원래대로 가는데 지금 연준이 금리 올린 건 사실 모든 사람들이 거의 100% 예측했던 부분이라 그게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제 3월 달에 한 번 더 있거든요. FMC가. 이제 거기서는 이제 점도표가 또 새로 나와요. 보통 1년에 4번 점도표를 발표하는데 그중에 가장 처음에 나는 게 3월 달인데 그걸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 12월에 나왔던 거는 이제 한 5에서 5.25 정도. 중간값이 5.1인데 그거보다 올라갈 건가. 만약에 3월 달에 나오는 게. 그러면 시장이 생각하는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5에서 5.25가 아니고 5.25 5.5 이 정도 되면 또 주식시장에는 자산시장이 난리 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직 파월 의장이 했던 말들을 이렇게 보면 커플이라는 게 그냥 두어 번 정도를 해석을 하지만 세 번일 수도 있고 한 번일 수도 있거든요. 너무 불확실한 게 되게 많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 0.25 올렸다는 거하고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금통이도 좀 이따가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게 큰 영향은 미칠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 나오는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물가지수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월에 한 번 올리고 또 5월에 또 올릴 수 있고 그래서 0.25 0.25 올리면 이제 0.5%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5.25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전에 대해서는 12월 달에 이미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중간에 금리 인상을 멈춘다 하더라도 끝난 것은 아니다. 너무 해서까지 말하라는 거죠. 지금 연준이 걱정하는 건 그건 것 같아요. 이런 정도의 뉴스에 지금 S&P 500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3%대 올라가는 것을 연준이 무서워하는 거죠. 뭐냐면 연준은 지금 현재 경기를 잡아서 물가를 끌어내리겠다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잘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게 되고 자산시장에 폭발하게 되면 이게 또다시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허리띠 풀르는 것을 연준은 극도로 지금 조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어떤 경제평론가의 표현처럼 2.3 만루 상황인데 지금 이제 타석에 4번 타자가 들어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홈런을 맞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한 점 내주고 말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시장이 그리고 기자분들의 질문이 거잖아요. 언제까지 금리 올 것이냐 언제 내릴 것이냐 이것을 질문을 해도 계속 모호한 답변을 하는 거죠.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지금 받는 거죠. 시장인 것 다 알면서도 그래도 뭔가를 좀 끄집어내려고 노력들을 했는데 역시 파월 의장은 노련하게 그것을 좀 피해가는 느낌이죠. 그러면서도 시장에서는 조금 긴장을 가져가자는 건데 한 가지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오늘 밤에 뉴욕 증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작년부터 일어났던 상황이죠. 시간차 공격. 원래 당일날 발표됐을 때 주가가 빠졌으면 다음날 올랐고요. 당일날 주가가 올랐으면 다음날 빠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만약에 뉴욕 증시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어서의 주가 수준을 유지해 준다라면 나름대로 시장은 올 한 해 조금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여전히 오늘 오른 것을 내일 새벽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다라면 이거는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끝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고분도 면밀히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시장 상황을. 물론 이제 지켜봐야 되지만 일단 가장 극단적인 게 내일 새벽 아침에 일어나셔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파월 의장이 그랬잖아요.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기 시작했다. 디스인플레이션 얘기하면서 그런데 정말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번역된 걸 봤기 때문에 표현이 진짜 정말 좋은 현상이다. 약간 이런 기대감도 같이 좀 표현을 한 거 있지 않아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을 둔화된 건 작년 12월 게 6.5%. 13개월 만에 6%대로 떨어졌거든요. 둔화된 건 맞죠. 그리고 연준이 좀 주목하는 게 이제 개인 소비지출 물가 지수라고 해서 PC라는 걸 보는데 그것도 작년 12월 게 5%. 이거는 15개월 만에 최소폭으로. 상승률 둔화되는 건 맞아요. 이게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원래 디스인플레이션은 이제 물가 상승률의 변화가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그 물가에 대한 정부의 정책 대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디스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걸로 요새는 좀 많이 쓰긴 하는데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건 맞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2%거든요. 지금 속도라면요. 올해 연말도 2%는 사실 좀 어려워 보여요. 느낌상으로. 그럼 2% 항상 파울루장이 이번에도 그렇고 저번에도 하는 말이 2% 달성할 때까지는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가져가겠다. 고금리를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고 금리 인상 기조로 가져가겠다 그랬거든요. 지금이 몇 퍼센트죠 물가 상승률이. 지금 6.5. 그러면 그 사람 말대로라면 하반기에도 주구장창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럴 수는 없는 것 같고 이거는 그러니까 2%를 계속 언급하는 건 이번에도 나왔는데 협박인 것 같아요. 일종의 협박 이런 거 보고. 협박하면서 계속 긴장해요.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시장이 우리가 이번에 베이비 스텝 한다고 너무 좀 까불지 마라. 니네들이 자꾸 그러면 한 번 또 빅 스텝 또 간다 이런 안목의 협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또 가장 걱정하는 건 그거에 지금 물가에 대한 어떤 시각의 변화죠. 우리가 2022년에 물가를 끌어올던 원인은 수요라기보다는 공급 사이드였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유가가 급등을 해버렸고 농산물가가 급등하면서 공급발 인플레이션이었다라는 것은 다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올라가는데 연준이 왜 자꾸 금리를 올려 우리는 못 살겠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볼변 소리를 했었었죠.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유가가 안정세를 찾고 공물가 안정을 찾았는데 파월 회장은 그 부분까지만 언급을 했어요. 전쟁에 대한 부분을 언급받고 정작 중요한 부분도 언급 안 했죠. 그렇죠. 중국이 리오프닝이 돼버리면 여기서 수요발에 대한 어떤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전문가분들이 나오는 게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 전 세계의 경제성장률 1%를 끌어올린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무슨 나이지리아가 하나 더 수요가 생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기사도 있네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면 결국 우리가 가장 과거와 같지는 않겠지만 중국이 뭘 하게 되면 다 빨아들이잖아요. 전 세계에 이제 물동량을 다 빨아들이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수요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물가라는 것은 하향 추세대에 있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6%라는 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 6%가 오른 거니까 물가가. 높은 수준이 낮아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단순하게 추세대가 꺾였다라고 보기보다는 연준도 지금 저는 확답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장 긴장하라고 주는 것도 있지만 연준도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어쨌든 오프라인 전쟁 같은 경우는 갑자기 터졌다 하더라도 지금은 중국이 리오프닝하는 것들을 면밀히 지켜봐야 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시장이 너무 허리띠를 풀리지 말라라는 연준의 사인은 저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조금씩 금리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거죠.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면서 시장을 보는 건데 미국의 고용비용 상승세가 둔화됐다. 이런 지표도 나오면서 이것도 금리 인상 폭을 좀 줄이는 그러니까 좀 숨 돌릴 기회가 된 하나의 요소가 됐다라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중국이 경제활동 재개하는 거 이렇게 되면 이제 세계 경제가 수요가 엄청나지니까 또 물가 상승 압박이 돼서 진짜 이거는 되게 큰 문제를 제시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가장 먼저 저희 와이틴 생생경제에서 다뤘던 하나의 주제 뭐냐면 연준이 새로운 북극성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연준은 우리가 이제 물가가 금리에 대한 기조를 봤었던 것은 인플레이션과 고용이었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고용비용이라고 보여지는 것들 이걸 이제 표현하는 것은 각각 다르겠죠. 고용비용 지수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따로 있는데 연준이 새로운 북극성을 봤다라는 것은 임금 상승률이 올라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임금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수요 오발에 있어서 되는 거죠. 뭐냐면 고용 같은 경우는 실업과 고용으로 나눠지죠. 고용된 상태는 인정을 하지만 실업 상태에서 고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췄는데 중요한 것은 고용 상태에서 임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내가 110만 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소비는 하고 있잖아요. 그럼 10만 원이 늘어난 건 뭘 하죠? 영화를 본다라든지 여행을 간다라든지 그다음에 외식을 한다라든지 그럼 서비스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비고용 상태에서 고용 상태로 들어갔을 때보다 지금 미국이 걱정하는 그 효과를 본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약간의 지금 둔화되는 부분들이 나오지만 아직까지 이것도 미세 조정 구간들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고용에 대해서 지금 몇몇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빅테크 기업들이 해고를 하고 있는데 왜 고용 지표가 이렇게 탄탄하게 나오냐라는 개념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빅테크 기업이 미국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위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이제 그냥 단순 호텔이라든지 이런 쪽들 레저 산업 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예요. 따라서 빅테크가 아무리 해고를 해도 2%에서 해고를 하는 거고요.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일반 서비스 업종에 돼 있는 부분들의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쪽에서는 고용 지표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빅테크 해고와의 그런 연관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시겠습니까? 그렇군요. 방금 임금 상승 이야기를 하셨어요. 고용과 임금.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개념 같고 사실 이렇게 한 번에 들어서는 딱 이해가 되기 어려운 거여서 조금 더 말씀을 좀 여쭤보면 미국의 노동시장이 보통 과열돼 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임금 상승이 계속 되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되고 이런 건데 지금 그 임금 상승세가 둔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약간 완화됐다는 그거 아닌가요? 보통 인플레이션이 작년부터 경로를 보면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그게 공업제품 가격으로 원자재를 사용하니까 공업제품 가격이 오르고 공업제품 가격이 오면 서비스 최종 단계가 임금 상승이거든요. 그런데 상승폭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단계를 거치면서 조금씩 줄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한 작년 4분기 어떤 근로자들의 급여복지 비용 지출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1% 증가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 정도 되긴 하는데 3분기에 1.2% 시장 예상치가 1.1%니까 좀 많이 다운이 됐죠. 그래서 이런 게 노동비용 쪽으로 인플레 압력이 완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미국 언론들의 생각도 이번 연준의 금리 결정에 반영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전년동얼로 비교하면 작년 4분기가 5.1%예요. 3분기에도 5%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동얼로는 오히려 조금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미 연준이 이제 베이비스텝을 하면서 우리가 뭔가 기자들도 근거를 갖다 붙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1% 3분기에 1.2% 좀 떨어진 건 맞는데 전분기로 해도 그게 근거가 될 수 있을까 아무튼 좀 지표가 좋아진 건 맞는데 임금 쪽에서 인플레 압력이 많이 낮아진 건 맞는데 좀 너무 갖다 붙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도 또 해석을 하시는군요. 그러면 일단은 이 기준금리가 연준의 기준금리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일단 국내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물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공요금 난방비 엄청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분간 한국은행에서는 좀 금리 인상하겠다. 약간 이런 제스처를 취한 것 같거든요. 아니요. 한국은행에서는 23이라 이제 금통위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까지 금통위 연계 이창용 총재를 제외하고 6분이 계신데 6분의 생각이 이제 지금까지는 좀 갈려져 있다는 거죠. 현재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5고요. 여기서 25p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은 분은 3분이고 멈춰야 된다는 분은 3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5대5 정도 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미국이 이제 미국과 금리 격차가 1.25% 벌어진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이제 이 금리가 벌어진 게 최고가 1.5% 벌어진 게 최고였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미국 기준금리의 금리차가 많이 나면 그러니까 그건 거죠. 우리나라의 통화가치가 그만큼 하락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자본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금리 격차 때문에 자금 유출에 대한 것들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거 데이터를 보면 금리에 따라서 이동하는 자금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금리만 놓고 본다면 금리만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보다 남미 쪽 금리가 더 높죠. 역설적으로 지금 일본 같은 경우 마이너스 금리인데 외국인들이 일본에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금리만 놓고 보고 여기에 따라서 환율 움직임에 따라서 글로벌 자금들이 움직인다. 이거는 좀 너무 조금 이론적인 얘기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기준금리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의 역전현상이 점점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은 뭔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벌어지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환율에 대한 자주권이 조금 없어진다라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환율 문제에 따라서 우리 수출입 동향이 또 바뀌게 되는 거죠. 이번에 현대차의 온분기 실적 현대차가 스스로 밝힌 IR 자료를 보면 이익의 30%는 환율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더 팔아서 이익이 난 게 아니라 단순하게 물건을 똑같이 팔았는데 30%는 환율 효과를 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벌어지게 된다면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상당히 많은 신흥국들이 고민이 그거예요. 내 체력을 갖고 금리를 올려야 되느냐 미국이 올리니까 가령이 찢어지기 전에 따라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후자인 경우가 되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가계부치에 대한 부담 때문에 3.5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아요. 현재도.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안 올리게 되면 미국이 한 채로 더 올려면 1.5가 벌어지잖아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25bp씩 금리가 올라갈 때 이게 더 늘어나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어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가계부치만 놓고 보면 6조의 이자 부담이 늘어납니다. 6조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내 개별적으로 봤을 때 몇만 원이라 하더라도 모이면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돈 6조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경기가 어떻게 될까요 더 둔화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금리 격차가 벌어져서 돈이 나간다는 개념보다는 여러 가지의 메커니즘을 봤을 때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폭은 어느 정도 지금 유지를 하지만 너무 벌릴 수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창용 총재가 그 어느 때 총재보다도 더 머리 아프실 것 같아요. 실장님도 어떻게 우리나라 금리 인상은 계속 이어질 것 같죠. 그렇게 보실 것이죠. 그 확률이 가장 높다고 저도 보기는 하는데 이게 최근에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아까 소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쫓아가다가는 가랑이 찢어지게 있거든요. 좀 탈동조하러 갈까 연준이 올리는 거에서 좀 반대로 가지는 않지만 좀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일본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가계부채를 언급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작년 2분기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gg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5% 정도 되거든요. 선진국들이 한 7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가치금리를 올리면 어디가 더 주거나겠어요. 우리나라가 주거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그렇게 빨리 올려야 되는가라는 좀 의문이 들고 다만 금리 격차 문제도 있고 또 오늘 발표된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생각보다는 좀 높게 나왔어요. 5% 내외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리고 근원 물가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내수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도 상당히 좀 높게 나왔고 그러면 아마 이번 달에 한은이 0.25 정도를 따라가는 방향이지 않을까. 다만 그 다음부터는 한은도 좀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이제 0.25 정도를 많이 올렸으면 그 이상 올렸다가는 정말 우리 가계들이 다 주거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생각하면 말씀하신 대로 아마 금통위원들이 좀 머리가 많이 아프긴 아플 겁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를 어쨌든 올리긴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안 올리고 버티면 되죠. 버티면 돼요. 네. 물가 상승률이 조금 높아지긴 하지만 버티면 돼요. 사실 환율에는 문제는 없어요. 말씀하셨는데 과거 금리 격차가 역전이 돼서 확 벌어졌던 기간이 한 3번 정도 있었는데 환율은 3번 다 모두 안정돼 있었거든요. 어떤 구간에서는 어떤 사례는 환율이 900원대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금 유출의 가능성은 없고 버티면 됩니다. 이렇게 중앙은행들이 생각하는 그런 국가도 분명히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버텨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최장 버텼던 게 1.5로 3년 버텼거든요. 그런데 아직 지금 1.25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3월 달에 한 차례 올릴 때 그때 따라가도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체력이 그렇게 과거에 대비해서는 많이. 물론 이제 수출 데이터라는 게 꺾이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극단적으로 따라가야 될 상황은 아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미국 기준금리 발표했죠. 0.25%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발표를 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생생경제의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는 추가적인 글로벌 경제 이슈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Y10라디오 생생경제 2부 시작했습니다. 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경제를 심층 분석하는 목요일 코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전에 광고 나갈 때 여쭤봤어요. IMF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던데 이 얘기 좀 해야 되겠죠. 하니까 우리 차영주 소장님께서 우리만 내렸잖아요. 이렇게 한마디 하셨거든요. 왜 우리만 내렸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굉장히 좀 기분도 나쁘고 일단 기분도 나쁘지만 내용이 시사하는 바 굉장히 저는 심각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전체적으로 일단은 IMF가 전망치를 내놨는데 어떤 것들을 내놨어요. 일단 세계경제성장률은 올렸죠. 일단 IMF 우리가 이제 각 금융기관들이라든지 국제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다 세계경제전망치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심지어 유엔도 세계경제전망치를 내놓은 상황인데 이 IMF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설립 목표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높여 본다면 이 수치에 대한 의미는 좀 남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우리가 이제 IMF 하면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죠. 1997년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결국 IMF가 목표하는 것들이 각 나라들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설립기관인데 이들이 이제 각 나라들의 경제성장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세계경제성장률을 올해 2.7에서 2.9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거의 이제 3% 가까이 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에 이제 수석이코노미스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경제전망에 대한 지난해 10월 전망보다 지금은 덜 비관적이다라는 거죠. 긍정적이다는 말은 안 쓰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비관적인 것에 좀 완화됐다라는 거죠. 이 얘기가 언제 나왔냐면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fmc회의가 열렸습니다만 그 전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의 이전부터 벌써 이제 세계기관들이 볼 때는 이런 전망치들을 올렸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1.0 성장을 봤는데 1.4까지 거의 뭐 한 40% 정도 성장이 더 늘어난다라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연준이 지난 12월에 올해 2023년에 대한 경제성장률을 0.5다라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보는 것보다 imf가 보는 것은 무려 3배 가까이 높다라는 거죠. 미국이 이런 성장을 한다라는 거고 역설적으로 미국이 이렇게 성장한다라는 한 측에서는 금리를 내릴만한 근거가 희박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보면 중국 같은 경우 2020년에 3% 경제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4.4 성장에서 5.2까지 다시 끌어올렸어요. 제일 많이 올리지 않았어요? 제일 많이 올렸어요. 0.8%포인트인가 올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원래 중국이 2022년도에 5% 경제성장할 걸로 봤는데 실제로 3%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90년대 이후에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한 것 중에 가장 미달 못했던 미달 못했던 게 3번인데 2번은 미세하게 미달을 못했기 때문에 7.5 예상했는데 7.7 예상했는데 7.5 나왔다. 이거는 거의 같은 수준인데 5% 예상했는데 3%대 나온 건 충격이었는데 다시 5%대로 IMF는 봤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전쟁 저렇게 막 포화가 되고 있는 유로전도 0.5에서 0.7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일단 세계 경제는 조금 살아난다라는 기조를 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에서 1.7로 내렸어요. 그런데 1.7은 우리 한국은행이 지금 보고 있는 거랑 숫자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3번 연속해서 내렸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지금 내려오는 건데 그런데 1%대 성장률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1%도 성장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흔히 농담에서 그런 얘기하죠. 58년생은 무슨 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들 이후 세대는 처음 경험하는 겁니다. 뭐를요? 경제성장은 1%대라는 게. 그래요? 느낌이 다르시죠? 1.7%도 경제성장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얘기하는 58년생, 그러니까 60년대생 이후부터는 경제성장은 1%를 처음 경험하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렇군요. 굉장히 심각한 거고 이게 지금 어떠냐면 일본이 1.6에서 1.8로 올렸어요. 일본과 60년대 이후에 이렇게 데스크로스가 난 게 80년 오일 쇼크하고 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두 개 맞물리게 된다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이 대부분의 지금 경제활동 인구가 경험하지 못한 저성장. 더군다나 저성장이라고 봤던 일본보다도 못한 성장. 이게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진 상황이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일본과의 역전현상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아주 오랫동안 저성장을 유지해왔던 나라였는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경제성장률이 일본보다 낮았을 때가 우리가 아까 외환위기 때랑 오일 쇼크 때랑 이런 때 아니고서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런 역전현상이 어떤 걸 의미합니까? 내년도 일본 성장률이 0.9로 다시 많이 낮췄어요. 올해 거는 1.8이지만 그래서 올해 역전을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나라는 내년에도 전망치를 낮췄던데요. 그런데 일본보다는 높잖아요. 올해 전망치를 크게 낮춘 거에 대해서 이제 IF 수석 부총재죠. 기타 고피나스. 우리나라에 왔더라고요. 하필 어젠가. 그랬었어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큰 근거로 두는 게 무역적자 하고 그다음에 가계부채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나라.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만 사실 내린 건 아니고 선진국 대부분은 올렸는데 지금 호주하고 영국도 내렸어요. 지난 전망치보다. 그런데 영국은 그쪽은 자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EU도 탈퇴했고 금융시장도 안 좋고 그리고 호주도 저희처럼 0.3%포인트를 내렸어요. 지난 전망보다. 그런데 공통점이 호주하고 우리나라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계부채가 지지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저희가 선진국 중에 105% 정도 한 3, 4위 정도예요. 호주가 117%예요. 호주가 더 높네요. 그러니까 이게 가계부채가 높은 국가들은 금리들을 다들 상승을 인상을 따라 하니까 분명히 소비 쪽에 문제가 생길 거다. 아무래도 대출금리도 오를 거기 때문에 대출이자로 많이 나가니까 쓸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국가들을 딱 집어서 성장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가계부채 쪽에서 아무래도 민간 소비를 유축하는 그런 압력이 높아질 거다라고 많이 예상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좀 동의를 하는데 무역적자를 얘기할 근거를 들은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요? 다른 나라도 다 무역적자거든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특히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때문에 사실 수출은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반대 갈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하면 가계부채 만으로 우리나라를 0.3%포인트 내렸다는 거는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특히 우리나라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면서 내수 비중이 커졌고 수출의 전도가 많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앞에서 끌고 있는 건 수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이 괜찮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면 특히 수출의 전제인 세계 경제 성장률이 지난 전만치보다 높아졌다면 한국 경제를 그렇게 비관적으로 봐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이 수석 부총재가 아마 코로나 터졌던 2020년 2021년에 그때는 타이틀이 제 기억으로는 수석 부총재가 아니고 아마 수석 이코노미스트인가 그래서 IF에 나온 월드 이코노미 아웃룩을 총괄하던 사람인데 2020년에 한국 경제 성장률을 무지하게 나쁘게 봤어요. 실제 치는 그거보다 훨씬 좋게 나왔고 물론 마이너스긴 하지만 왜 그러죠 이 사람? 이 사람이 세계 시장에 대한 해안은 분명히 높은 건 사실인데 한국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 아이더가 좀 낮은가 봐요. 그래서 아무튼 어느 쪽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좀 한국 경제 펀더멘트를 과소평가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가져보기는 합니다. 우리 두 분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체에 대해서 일단 이 imf의 결과가 좀 마음에 안 드시네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저는 오히려 imf 쪽의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한편으로 우리 수출 데이터에 대한 어떤 해석인데 우리 수출 데이터 중에 가장 기대고 있는 것들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컸거든요. 그런데 2020년과 지금 반도체 부분들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들 반도체가 지금 삼성전자 실적에서 보여지듯이 삼성전자 실적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이기 4조 나온 게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런데 뭐 감산 계획 발표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는 없었는데 없었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미래에 대한 전망이니까 또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현재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돼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그리고 우리가 5월부터 중국 수출이 마이너스로 확 꺾인 거죠. 4월까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꺾였고요. GDP 대비해서 수출 성장도 일본 대비해서 우리는 형격히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과거에 이제 우리의 수출 데이터들이 중국에 의존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변화 그다음에 우리의 주력이 우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반도체하고 석유 제품이 거의 1, 2, 1을 다투면서 중국의 리오픈이 하면 석유 제품에 대한 수조가 늘어나면 좀 늘어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우리가 냉정하게 좀 인식을 해야만 좀 더 올해를 잘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imf의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까지 얘기를 해봤고 이제는 조금 더 추가적인 다른 이슈들을 한번 조금씩 살펴볼게요.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죠. 화해에 대해서 화웨이에 대해서 미 기업들의 수출 규제를 더 강화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많이 제약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더 강화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허가 트럼프 때 한 건 이제 화해에 대한 수출 통제는 허가였는데 이제는 허가조차도 안 해 주겠다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중국에 대해서는 못마땅히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꽁꽁 틀어막겠다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된 it 산업에서 통신장비 쪽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틀어막고 있어서 이쪽은 이제 미국 주도로 하는 것도 아니고 네덜란드나 일본 우리나라에 또 동참을 강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 쪽의 어떤 it 통신 반도체 이런 산업들이 이제는 세계 시장에서 완전히 도태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저기술 품목에서는 얘네들이 어느 정도 강점을 가지고 있고 중국 내수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 성장을 하겠지만 이제는 세계 시장 자체의 어떤 좀 퀄리티가 높은 높은 단계에서의 제품들을 이제 못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기술도 발전시킬 여지가 없고 이러면 이제는 정말 중국은 도태되고 미국 서방세계 중심의 어떤 it 산업이 새롭게 구축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의미는 담겨 있지 않아요? 일단 두 가지로 봐야 되는 게 저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시작이 트럼프 대통령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왜 그때 당시에 딱 셧다운을 안 하고 지금까지 시간을 줬냐라는 건데 그동안 화해의 의존도가 너무 높았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딱 닫으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큰 기업들은 상관이 없지만 조그만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장 일거리가 사라지는 거고 심지어 미국에 있는 다양한 중소도시에 있는 통신회사들이 다 망하게 생긴 거예요. 다 화해 장비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유예기간을 줬던 것을 점점 옥죄는 거죠. 우리가 ira법에서도 원래 당장 우리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 그러니까 미국과 fda를 체결하지 않은 제품을 쓰지 말라라고 작년 가을에 얘기했다가 올 초에 조금 완화시켜줬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언젠가 이 부분도 분명 문을 닫을 겁니다. 지금 당장 중국산 제품을 쓰지 말라고 그러면 기업들이 지금 갑자기 라인이 써버려요. 그래서 시간을 준 거고 화해에도 그 시간을 이미 충분히 줬기 때문에 이제부터 강화가 들어가는 수순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통신장비가 갖고 있는 상징성입니다. 이거는 기간산업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심지어 우리가 챗봇 gpt 같은 경우 화해 장비를 사용할 때 미국이 의심하는 거죠. 이 장비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빼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번 구축이 돼버리면 이 생태계가 구축이 돼버리면 빠져나오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하자. 이게 더 공고히 구축되기 전까지 심지어 이게 나중에 애플의 자율주행차라든지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됐을 때 그때 가서 화해의 통신장비를 빼버리면 이 산업이 삐그덕거리니까 지금 개화 단계에서 이 장비를 빼버리자라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것이 지금 반사익을 보고 있는 게 우리 삼성전자의 통신장비들이고 이러한 틈새시장이 우리한테 열리고 있다는 거고 이거는 이미 어느 정도 중국이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 부분을 콕 찍어서 빼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 계속 세계 경제 전망치 물가는 높고 이런 지금 안 좋은 이야기들. 그래서 금리 인상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이런 가운데 창사일에 가장 큰 수익을 올린 곳이 있어요. 미국의 최대 석유 재벌이죠. 엑소모빌이 창사일에 가장 큰 수익을 올렸다고. 이거 아무래도 전쟁 영향이겠죠. 그건 뭐 작년에 557억 달러 순이익을 냈다고 하니까 우리 돈으로 한 68조 정도인데. 거의 69조 가까이 되는. 당연히 이게 에너지 기업이니까 최근에 작년에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원래 여기가 코로나 때는 오히려 되게 안 좋지 않았어요. 그때는 석유 가격이 WTI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까지 나온 적도 있었으니까. 2020년에 그렇게 큰 걸 했는데 미국 내에 비판이 많은 거죠. 소비자한테 환원해라. 그러니까 정치권에 좀 비판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최근에 정의업체에 대한 횡재세. 네. 맞아요. 그하고도 맥락을 같이 하는데. 그런데 이게 근거가 없죠.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는 없습니다. 이익 냈다고 그걸 소비자한테 환원한 건 기업의 마음이지. 미국도 이걸 정치권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아무튼 지금 창사일에 가장 순이익을 냈는데 에너지 가격이 또 떨어지면 그 순이익은 줄게 되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순이익이 줄거나 적자가 나면 미국 정부가 보조를 해 줘야 되나. 그런 논리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치적인 논리다라고 저도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익이 낫고 이게 굉장히 정치권에서는 이슈가 되겠죠. 자 60조 이익이 났어? 야 이거 너네 너무한 거 아니야? 그동안 내가 기름 넣으면서 얼마큼 세금을 띄어갔는데 2달러였던 게럴당 요금이 5달러까지 올라갔는데 너네만 배불린 거 아니야? 우리 다 힘든데 지금 너네만 너무. 너네만 힘든 거 아니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앞서 실장님 말씀하신 건 2022년도에는 220억 달러 손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기업이라는 게 이익이 날 때가 있고 줄어들 때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평탄화시켰을 때 이 기업의 성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는 부분들으로 봐야지. 이게 지금 딱 콕 찍어가지고 너 이익 났으니까 그거 해라. 그거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논리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콕 집어서 그거를 수면 위로 올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정치권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부유세라든지 세금을 이쪽에서 우리가 걷어들여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돈을 쓰겠다. 재정적자를 줄이겠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어떤 표심을 자각할 수 있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토론의 논쟁의 대상이 되면서.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군요. 이건 또 그렇게 바라봐야 되네요.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요즘에 ai 챗봇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세계 최대 인공지능연구소 오픈 ai가 있는데 여기서 개발한 ai 챗봇이 빠르게 확산을 하고 있어요. 급기야 구글에서도 위기경보를 내렸다고 하는데 이게 구글마저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 일인가요? 챗피티라는 게 우리가 이것의 용어를 정리하면 그런 거죠. 제가 질문을 하면 소위 말해서 인공지능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생생경제는 무슨 내용을 다뤄 그러면 생생경제에 그동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답을 딱 나오는 거죠. 그 시간이 불과 1, 2초 만에 이제 모든 게 튀어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구글이 긴장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글의 검색 엔진을 장악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구글에서 예를 들면 생생경제 저같이 독수리 타포부를 치면 몇 초 걸렸던 것을 그 기간에 말로써 다 데이터가 뽑아준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우려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챗봇이 우리가 이제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지만 일리적인 부분도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 정도 기술은 다 지금 개발된 걸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오늘도 지금 어떤 특정 기업이 특허를 냈다라는 등 조그만 뉴스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과연 둑이 무너져버리는 게 아닌가라고 구글은 하고 있는 거예요. 구글도 지금 일정 부분 테스트를 하고 있고 이걸 해서 구글은 적색경보로 이 부분은 빼놓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기술이 있지만 이걸 활용하는 단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빼놓은 건데 이거를 조금 풀어주는 쪽으로 자기들도 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좀 논쟁이 붙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활용도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쓰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작년 가을인가요 대학에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본인이 올렸던 경우를 기사화됐는데 예상 시험 문제를 챗봇에게 물어봤고 챗봇이 5초 만에 내준 것을 외워 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a플러스가 나왔다. 이것을 그렇다고 챗봇 쓰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을 윤리적으로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론적인 부분은 당연히 가능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이 업계라든지 이 사용성과 이런 부분들에 화두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관련 주식은 이제 더 이상 투자에 관한 매력도는 많이 떨어졌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걸 이용할 수 있고 우리도 구글에서 많이 검색을 하고 그리고 ai 챗봇 gpt라는 것도 유료 구독 서비스도 시작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간략하게 실장님 우리가 뭐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없죠. 이런 건 계속 투자 부분에서 생각을 해야 될까요 it 기업 쪽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그 방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코딩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그쪽으로 인력을 많이 양상을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gpt가 코딩도 해 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만 하면. 그러면 완전히 이게 세상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사회의 생각보다 파급 영향이 상당히 높을 수도 있겠다. 예를 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게 의료나 이론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좀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도 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네요.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